여기는 저희가 이제부터 요리를 할 공간이에요 저는 그게 재장금처럼 음식 솜씨가 좋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항상 이것저것 이렇게 섞기도 하고 플레이팅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저희 엘테레비를 하면서 도움도 받기도 하고 연말 인사도 할 겸 해가지고 친구들을 한번 불러봤어요 자 오늘 메뉴를 뭐로 할까? 뭐 로스트치킨, 로즈마리와 허브가 뿌려진 그런 거를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지만 저는 오늘 저희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선물을 준다길래 무슨 선물을 주냐고 했더니 허거냄비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평상시에 허거를 잘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 오늘 오시는 손님들이 또 허거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마침 여기 보면은 따란!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우 좀 약간 낭패네요 선물용이다 보니 너무 작네요 이건 거의 1인용 아니야 1인용 내가 준비한 이 모든 재료들을 다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오늘 허거로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이제 보통은 그 이마트를 자주 가는 편이기는 한데 요즘에 마켓컬리에 막 들였어요 제가 오늘 3군데서 봤어요 동네시장, 이마트, 마켓컬리, 관자 너무 좋은데 12,800원에서 세일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오우 많이 들어있고요 저는 진경이네 만두가 너무 좋아요 진경이네에서 만두를 가끔씩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구입해서 먹을 정도로 진경이네 만두는 정말 맛있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저는 이 새우보다 더 맛있는 새우만두가 하도 맛있어서 제가 이거 오늘 허거에다 넣을 거고요 해물탕 이마트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모둠으로 나와져 있는 것들 그냥 넣어버리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저는 마켓컬리에서 뭘 시켰냐면요 버섯하고 아라소스 하이리디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이리디오 꽤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사봤어요 뭐냐면 감자전 공덕동 전골목 감자채전 에피타이저로 오늘 이거를 붙여볼 거예요 쪽파, 그 다음에 삼진어묵 좋아해요 땡초마리, 당면어묵 좋아하고 특천사각, 아니 특천사각 내가 캔슬했는데 이거 왜 들어왔어 특천사각, 나 캔슬했는데 아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저는 호박을 좋아해요 식임용으로 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면 되게 맛있게 매운데 단짠단짠 그 다음에 이거는 떡 떡국떡을 넣어도 맛있는데 이거는 한번 시켜봤어요 오 굴 지금은 굴철이에요 남의 한 돌굴 그 다음에 제가 마켓컬리에서 자주 시키는 거 면두부 요즘에는 당면이 되게 이렇게 두꺼운 폭이 두꺼운 것까지 있어가지고 오 근데 이건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두껍다 그 다음에 떡 오 이거 뭐야? 재밌는데? 일본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거기다 넣어서 먹으니까 오 맛있겠는데? 응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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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국물 일단 끝 게임 끝! 요리 되게 잘한다! 그런저들 여기다가 해산물 물줄을만 갈까요? 오! 그러면 됐어! 어떻게? 여기 있을 때하고 어떻게 해? 같애? 달라? 다르죠? 뭘 몰라도 다른 게 보이죠? 뭔가 일식집 같지? 먹을래? 어우 실설하다 연근이 너무 어울리겠다 요리만이 요리를 한다? 그것만이 요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머! 굉장한 요리를 하셨네요! 라고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해서 민망해 죽겠어요 쇽쇽쇽쇽쇽 쇽쇽 쇽 쇽쇽 쇽 네 이렇게 육수가 육수 양파 양파 마늘 아 어 무게로는 짠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저희 생각과중에 감자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할 거라고 했지만 고수가 없었어 저는 고수 니 호수 시에금 호수씨 그러나 어느 날곧 아 더욱 어 나난 작가가 검주요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주세요. 어머나 우리 나난이 세상에 어머나 우리 나난 이렇게 예쁘게 웃고 있네요. 어머나 예쁘네. 이걸로 있다가 손님들 플레이팅을 해야겠네요.